제 군대 한자는 드물 한자지요. 범 30장이라. 1장입니다. 게디즉 해의랍. 명지리는 미하고. 인지도는 태하님. 개 부자소 하논냐람. 공자께서는 한언. 드문드문 말씀하셨다. 극히 드물게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 이득 따지는거. 이. 이의 반대는 이롭다. 반대는 손해예요. 그죠? 손익. 이득. 그걸 드물게 말씀하시고. 명. 천명. 그리고 인. 당신이 인이 소중하도록 하시면서도 인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점은 드물. 한자는 드물소자의 뜻이다. 정작할 게리즉 해의라. 그 개자는 계산할 개. 따질 개자지요. 이익을 따지게 되면 의의를 해치는 일이야. 의와 리는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팔저울에 이가 있다면 여기는 의야. 이게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면 이쪽에 무게중심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따져서 여기처럼 계의리즉 해의야. 의를 계산하면 의를 해치는 일입니다. 또 명지리는 분명히 이 글 속에 가만히 보시면요. 이치가 계속 나와요. 그죠? 명에 대한 이치는 천명, 운명, 순명 이런 명에 대한 이치는 미, 은미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서들 있거든요. 비밀스러운 책 그런 책들을 맨 앞에 보면은 비인부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거기 이 글을 줬을 때 그 글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비인부전인데 그것처럼 여기도 은미한 이치 그런 것들은 그 해당자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신거에요. 이제. 즉,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해서 아 그걸 얘기해도 알아듣겠구나. 그럴 경우 또 그 사람이 질문을 파고들면서 할 경우에만 아 그건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거에요. 인지도. 인은 또 한없이 큰거에요. 이게. 작게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지만 더 크게는 우주 생명의 이치 자체가 인이에요. 절대로 인은 살리는 이치이지 죽이는 이치이지 없는 거거든요. 생생지대니까. 그래서 하나는 너무나 은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고 하나는 너무나 크다보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땐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거는 안했고 하나는 또 의리를 해치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에요. 개, 부자, 소, 하나, 나라. 그래서 이 세가지가 다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넘겨보세요. 경원부시발주가 있지요. 중간에 경원부시발주가 있지요. 의자는 천리지 공야에요. 의자는 인욕지사에요. 천리인욕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태어날 때도 준 이치가 천리에요. 천리. 그런데 사람한테는 뭘 줬냐면 형체를 줬어. 그 형체는 이목구비 그리고 사지 육신을 줬어. 그죠? 그런데 그 육신에는 이치만 준게 아니라 욕심도 붙어있어. 그래서 천리와 인욕이 양립하지는 못하는거에요. 그죠? 천리는 천리의 공이라고 했고 인욕지사 라고 했어요. 공사구분이 되는거에요. 그러니 천리인욕은 그 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불양립 이렇게. 천리인욕 불양립이라. 천리와 인욕은 둘이 똑같이 나란히 설수가 없어. 양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어피 즉 저것을 계산하면 해와 차의여 여기를 헤쳐. 천리를 계산하다보면 인욕이 소홀해지는거니까 인간의 욕심이 줄어드는거고 인욕을 욕심대로 하다보면 천리의 분수가 자꾸 줄어드는거에요. 양립할 수가 없다. 179쪽 쌍봉요시와의 줄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하나 더 보고 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한언이라고 했잖아요. 드물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논호를 정리를 해보면 부자유상원자는 공자께서 항상 말씀하신거는 뭐였지요? 저희에서 배웠지요. 시서진례. 그거는 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유불원자는 자풀어 괴력 난신 이거 배우셨죠? 그죠? 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괴력 난신이시야오. 요 한언자는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리명인이시야라. 그죠? 이러면 이 쌍봉요시 주석으로 논호 전체에 있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딱 요약할 수 있죠. 그죠? 늘 말씀하신 것은 시, 서, 예를 실천하는 방법. 또 말씀을 정말 잘 안하신 것은 괴이한 일, 또 힘쓰는 일, 어지러운 일, 또 귀신에 대한 일을 잘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주 드문드문 말씀하신 것은 이, 그리고 명인 이거 했다 하죠. 그래서 무비교인자고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이가 없었기 때문에 문인이 개근기지라. 문인들이 다 삼가 기록을 해 두었다 하죠. 그래서 공자님 옆에서 늘 지켜보던 사람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저 얘기를 늘 말씀하시고 저런 얘기는 안하시고 저런 말씀은 아주 드물게 어쩌다 하시더라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자, 한, 언, 이어, 명, 여, 인, 이러, 시다. 이 말을 써놨다. 그 말이에요.